네 모시겠습니다. 애터미의 섹시 아가씨. 섹시 아가씨를 넘어 글로벌 섹시의 아이콘이 되신 분이십니다. 마를린 멀로도 마돈나도 울고 갈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모실 때 평소보다 딱 3배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모실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어요. 집에서 쉬셔야지. 안 쉬세요? 네! 예. 임페리얼도 일요일 날 일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쉬시면 안 되지. 그죠? 예. 임페리얼도 이렇게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뵙고 싶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이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쉬고 싶어도 회사에서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제가 이제 하고 싶어요. 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정말 전혀 없고 이제 나머지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이제 제 재능을 제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게 이제 제 나머지의 꿈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이 저같이 좀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끝까지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여기 그 노정구 단장님 제가 모르는 사람이죠? 예.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예. 제 파트너를 통해서 연결연결해서 이렇게 저는 반팽이지만 평범한 아줌마이면서 반팽이지만 반팽이 밑에 그런 온팽이가 나오신 거잖아요. 저에게는 아주 그냥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고의 파트너.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셔요. 예.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이신 거에요. 애터미 사업은 내 맘대로만 안 하면 돼요. 내 맘대로만. 누가?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내 맘대로만 안 하시면 다 성공해. 근데 자꾸 어떻게 해? 내 맘대로 안 하라고 해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누가 성공해서 앞에 간 사람들은 실수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실패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 안 가르쳐 드려. 뭐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앞에 간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아 내가 왜 삽이 잘 안 펼쳐지지? 왜 조금 좀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스폰서가 안내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방법대로 하시면.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애터미 사업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처음에 애터미 한 200만 원만 보려고 나왔어요. 다른 다단계 6년 해봤거든요. 한국의 다단계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 이미 다른 다단계 6년 경험해봤어. 성공 못하는 거 당연해. 애터미 만나니까 또 다단계야. 여기서 성공할까? 그건 의문이야. 그래서 200만 원만 연금성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요. 나한테는 그거는 참 큰 성공이다. 매월 200만 원이 연금성으로.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목표가 200만 원이었어요.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9개월 동안 헤맸어. 왜 헤맸을까? 일반 다단계 6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단계 방법대로 거기서 배운 시스템대로 애터미 와서 또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애터미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을 헤맸어. 9개월 동안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라고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터득을 합니다. 아, 마케팅. 다단계이지만. 다단계이지만 애터미에서는 소비자를 만들어야겠구나. 사업자를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소비자를 만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9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사업자 잡으러 다니러. 사업해봐. 사업 한번 해봐. 사업.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너도 하다 망했으면서 네 말을 누가 믿고 나와.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품 두 가지. 해모임하고 화장품. 그래도 여자인지라 화장품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100배가 좋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뉴스에서 나왔잖아. 100배가 좋은 나라고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화장품이다라고 뉴스에 나온 거를 그때는 DVD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켜서 다 보여줬어. 저는 그걸 보여주면 그냥 다 팔아줄 줄 알았어요. 내가 100배가 좋다라고 하지 않았잖아. 누가? 뉴스에서 얘기했잖아. 보여주는 데마다 다 보여주면 듣기는 잘 듣고 있다가 저한테 한마디 던져. 아이고,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예요. 100배가 좋으면 당신 얼굴이나 잘 갖고. 여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너무너무 창피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얼굴이나 가꾸라 그러길래. 이제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니까 참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우, 좋아요. 싸요. 아니고 뭐라고요?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니까 써보라 그랬더니 너나 갖고 그래. 너나 열심히 발랐어요. 한 달에 한 세트에다 아이크림 하나 더 발랐어요. 화장품이 뭐예요? 물과 기름. 피부도 물과 기름. 특히 애터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니 바르면 피부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요. 막 열심히 발랐어요. 그 발라보고 난 제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 안 보여줘 이제. 느낌을. 그리고 저를 보면은 저 아줌마가 저런 피부가 아니고 저런 사람이 아닌데 피부가 참 희한하게 좋아 보이네. 보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9개월 동안을 헤매고 정말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열심히 화장품을 쓰면서 저희의 모습을 바꿔놓으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화장품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장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반 만에 세일즈 마스터가 됐고 오토 판매사는 아직 안 됐죠. 세일즈 마스터가 됐고 3년이 되면서 월 천만 원이 되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6년이 되면서 회장님이 그렇게 외쳐대는 한 달에 얼마 벌자고요? 5천만 원 벌자라고 외쳐대던 그 5천만 원을 저는 이제 6년, 애터미 사업 6년 하면서 6년 만에 이제 5천만 원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치셔도 돼. 저한테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한테 저런 아줌마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 막 치는 거예요. 박수를 그냥 저런 아줌마도 했는데 오늘 뵈니까 여성분들 아유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에 들을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아주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래서 6년 만에 회장님의 지시는 5천만 원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한 2천만 원 정도 될 때 이제 회장님이 애터미에서 다단계 회사이지만 다단계 회사이지만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막 이제 저희들을 그때부터 막 때려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배팅하지 말라. 원칙을 지켜라. 과대광고 하지 말라. 유인행위 하지 말라. 이런 거를 막 때려잡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저 바로 위에 스폰서님 아시죠? 우리 17년 지하 땅굴을 파신 이덕우 총단장님 그분은 다른 다단계 17년 하셨잖아. 그러니까 다단계는 뭐 해야 돼? 배팅해야 돼. 그것도 뭐 해야 돼? 직급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사실은 막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 제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망해요. 그런데 처음에 막 배팅을 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100포인트 뭐 30만 PV 이런 게 배팅이 아니야. 그냥. 뭐가 배팅이에요? 총판 하나씩 그냥 막 배팅이야. 총판 하나가 그냥. 그 총판 하나 배팅 치면 수당은 받는데 이제 뭐가 남아? 그 다음 달에 그 수당이 또 나온다 안 나온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 판매사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나 왜 이달에 수당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아.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 포인트가 맞아야만 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막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배팅 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제품. 그래서 사실은 그 제품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소비자 만나라는 거예요.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 박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약간의 기회의 비용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못 모르고 했지만 그때 조금 패팅 쳤던 그것 때문에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조직이 더 이렇게 빨리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회의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단계이지만 우리 이 총장님으로부터 우리 조직은 거의 다 배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회장님이 어떤 나인이 배팅을 많이 치나를 이렇게 전산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떤 나인이 많이 치는가. 한 번은 제가 2천만 원 넘어가는 연봉이 2억이 되는 로얄클럽에 그때 한 열댓 명 됐을 때 제주도로 워크샵을 갑니다. 로얄 워크샵. 애터미 하면서 로얄 워크샵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처음이야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니까 막 얼마나 신나요. 이제 야 모처럼만의 리더들 한 번 회장님이 띄워주는가 보다 그러고 신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녁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쭉 하는데 이제 회사의 직원이 모조직 큰 거 그걸 둘둘둘둘 말아서 갖고 온 거를 쭉쭉 다 핍니다. 펴가지고 이제 저 옆에 벽면에다 다 붙여. 이거 뭐지? 저걸 뭘 해갖고 온 거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빨간 색깔로 그냥 그래프를 쫙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은 거야. 거기 보니까 김연숙이도 있어. 그래서 김연숙이 이렇게 보니까 김연숙이의 그래프 빨간 게 제일 높아. 뭐예요? 배팅 제일 마냥. 에이전트 비율이 제일 높은 거야 제가. 와 이건 그냥 정말 신나서 한 바탕 놀아보려고 왔는데 진짜 어디로 가야겠더라고 숨어버려야지. 너무너무 쟁피해서 거기 못 있겠는 거예요. 그 뭐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좀 덜한데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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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에이전들이 비율이 세다는 거야. 그때서부터 회장님이 막 때려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열댓 명, 이십 명 모이면 누가 배팅을 많이 치나를 우리는 아닌 척 하고 가만히 있어도 회장님은 전산 갖고 와서 여기다 다 쫙 띄워요. 뭘 띄워요? 누가 물건 샀나? 어떤 사람이 어떤 카드로 물건을 긁었나? 이게 다 나와 여기에 또 카드로. 혹시 여러분들 이제 배팅 지실 때 그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 일본 사업자 윤형성 대표님 윤형성 카드가 쫙 띄워요. 윤형성 카드가 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원칙을 좀 지키라고 그렇게 때려잡아도 다 나오는 거야 여기 매출 친 게 막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얼마나 다단계 회사이지만 회장님이 때려잡았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으로 그래 아이고 이 회사도 다단계인데 뭐 별 볼일 있겠냐.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그래 아휴 끝났다 이제 나도. 지금까지 배팅 치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수당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때려잡고 배팅을 하나 더 안 했는데 배팅 치느냐고 들어오는 수당 다 나가잖아. 도로 다. 그런데 그거를 멈추는 순간 수당이 줄어들고 매출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멈추는 순간에 매출이 그 상태에서 정체가 되면서 그 매출 숫자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6년 동안 다단계 해봤으면 알았대요. 일반 다단계는 유지해야 되고 진입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굴곡선이 너무 심해요. 일반 다단계는. 그런데 제가 딱 멈춰버렸는데 이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왜 떨어지지가 않았을까. 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떠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일을 같은 걸 보고 사실은 그때 정말 애터미를 확실하게 믿기 시작을 하고 죽지 살기도 뛰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창기 때는 그런 식으로 보내면서 6년 만에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수입, 지출을 가지고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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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수입을 먼저 올리면 수입을 올린 것 같고 이제 뭐를 하셔야 돼요? 지출을 해야 돼요. 지출을. 매월 대부분 300, 500, 700만 원을 원하시죠? 그렇죠? 이 정도만 들어오면 그냥 먹고 살고 조금 저축은 하고 그런데 회장님은 여기는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대 1, 300대 1을 뚫고 들어가야 돼. 저희 아들이 공무원인데 200대 1 뚫고 들어갔는데 300만 원 받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3천에서 5천만 원을 보는 데는 이걸 벌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곳은 막 널널아대는 거예요. 널널아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가세요? 네. 어우 대단하시네. 회장님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아니 누군들 이거 안 벌고 싶어? 다 벌고 싶지? 뭘로? 나이도 먹었어? 돈도 없어? 뭐 특별한 능력도 없어? 아니 뭘로 3천 5천을 매월 버느냐고요. 누가 몰라서 안 해요? 알지만 방법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지출할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으시려는 거예요. 지출할 거를. 안 하셔도 돼. 하지 마셔. 이 생각은 그냥 애터미 열심히 하시면 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맞춰서 하시면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300, 500, 700을 원하니 애터미 만나는 여러분들은 생각만 잠깐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5천만 원 벌을 수 있는 생각을 받으려는 거예요.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나는 애터미에서 벌 건데 대부분 보면 생각으로만 나는 5천만 원 벌 거야. 벌 거야. 그러면서 뭐는 안 해? 행동은? 제로야. 제로. 행동은 제로. 엊그저게 원데임날 제가 강의하는데 갔는데 그 전 땅에 마케팅 설명을 하는데 거기도 제 파트너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마케팅을 들어봤어. 잘하더라고. 애터미에서 프로모션까지 다 받으면 13억 얼마요? 13억 6천 200만 원. 와 잘하시네. 그걸 예를 들어 10년 만에 내가 그 13억 6천만 원을 내가 다 받는다라고 하면 10년 만에 매월 얼마씩 저축을 했을까? 매월 매월 얼마씩 저축을 했는가 봤더니 천만 원을 저축을 하면 10년 만에 13억 6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매월 천만 원씩 저축하는데 매월 저축을 하는데 오늘은 피와서 못 나가고 바람 불어 못 나가고 집안에 애경사 있어서 못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만 하시면은 그냥 막 소름 안 끼쳐요?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욕 입는 분들만 많이 끼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으로 피부로 이걸 느끼질 못하셔서 그렇죠? 저는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생각만 해보면 옛날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만 한 달에 벌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터미 만났을까? 어쩌다 내가 이 터미 만났을까?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씩 저축을 해서 13억 6천만 원을 다 받았어. 다 받았잖아요. 이 터미까지 갔으니까 다 받았잖아요. 보니까. 이제 한국말로 계속 매월 들어오는 연금성 소득이 매월 또 계속 들어오잖아요. 매월, 매월이야. 매주, 매주. 보름마다 또 엊그저께에도 또 한 4천만 원 또 들어왔어요. 보름치. 그냥 직급 수당만. 구원 수당까지 합치면 거의 한 5,500 정도가. 얼마에? 보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매월 매월 천만 원씩 어떻게 해서 저축한 거예요. 저축 여러분들은 지금 매월 내가 13억 6천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매월 내가 지금 천만 원씩 저축을 해. 그런데 일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검증되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성공적 하나도 없어. 5천만 원 법니다. 법니다. 회장님 그러시지만 아이고 5천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진짜 좋겠네. 무슨. 얼어 죽을 5천만 원이야. 저는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냥 200만 원만 벌면 되니까. 그런데 원데이 때 가면 성공한 리더를 얼마나 많이 무대에 올라오느냐고. 그런데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냥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막 멋있어 보이든가요? 다? 반팽이 같은 사람들. 다 2% 부족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애터미 문화는 이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애터미 제도 저도 제 사나이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지만 잘나가는 애그는 잘나가는데 안 나가는 애그는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나가는 이유가. 안 나가는 이유가 그 리더가 양쪽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이 리더가 좀 2% 부족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뭐든지 숫자 계산으로 따져. 이해를 따져. 절대로 손해나도 안 되고. 자기 건 다 챙겨야 되고. 애터미 2% 부족하다라는 건 항상 뭐라고 해요. 회장이 뭐라고 그러셔요? 뭔가를 계산할 것이 있을 때 항상 뭐라고요? 내가 손해나도록 해라. 내가 손해나도록 해라. 어떤 계산이 이루어질 때도 항상 그 사람하고는 맞대면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항상 내가 손해나는 일을 해라. 이 애터미 문화 자태가 이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 애구가 잘 안 펼쳐지는 애구의 리더를 보면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똑똑해. 아주 누구 하나 죽이려고 하면 그냥 끝까지 죽여야 되고. 아주. 이야 참 무섭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장님만 애터미 문화에 절대 안 맞아. 성공하겠어. 어디. 애터미는 좀 약간 바보스럽고 부족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안 되는 조직이 보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 나 똑똑한 것 같다. 어떻게 하라고요? 2% 부족하게.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을 벌자라고 하는 것은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유인하거나 애터미로 유혹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막 너무 많은 성공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성공자들이. 그러니까 애터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검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하시면 돼. 그런데 요새 그 AI 시대의 인공지능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만 무서운 거 아니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AI한테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지배당하고 살아. 앞으로 뭐 없어질 직업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한 70년대 7, 80년대에는 뭐를 앞으로는 꼭 배우라고 하냐. 뭐 배우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기본이니까 영어 배워라. 그냥 배우라고 막 그렇게. 영어 배워라. 영어 배워라. 그런데 지금은 그 강의했던 교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또 배우지 말래. 배우지 말래. 처음에는 그 인공지능이 네 개 나라 어를 말을 하면 다 해줬어. 네 개 나라. 그런데 지금 몇 개국인지 아세요? 네? 네. 64개국 나라를 그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저희 회장님 강의를 맨날 뭐라 그래요? 돈 벌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돈을 탁 벌고 뭐라 그래요? 놀아라. 짧은 시간 내에 막 질질 끌면서 마냥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뭐라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하여튼 앞서 가는 데는 야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어. 와.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을? 없애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라고 일을 없애는 일을 하라고 벌써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 없애면 그럼 뭐 해야 돼? 놀아야 되잖아. 그 놀면 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을 없애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돈이 나오는 워렌 버펫이 뭐라 그랬어요? 워렌 버펫이 잠자면서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일을 앞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막 소름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놀면서도 돈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놀면서도 나올 수 있어. 내가 돈이 많으면 돈 많은 걸 갖고 뭐 하면 돼? 건물 같은 거 사놔가지고 임대료 받으면 되고 돈이 많으면 은행에 갖다 저축해서 나오는 이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밤이고 낮이고 나오니까 그거는 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있으세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거 하세요. 굳이 애터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애터미를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중의 복이다. 복 중의 복이다. 복 중의 복이다. 응. 복 중의 복이다. 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왔다 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왜 제가 시작할 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끝에까지 왔는데 그 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아직까지 못 온 사람도 많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정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야 돼. 난 여기서 꼭 성공해야 돼. 이 일이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어. 정말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교차로 그 신문 있잖아요. 신문 교차로 같은 그 신문 지나가다 오면 가면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뽑아다가 집에서 맨날 그거 펼쳐놓고 아니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끔찍스러워. 맨날 거기 봐가면서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나 아니면 다음은 돈 천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뭐 해야 될 만한 게 있나 맨날 이거 들여다보던 날이 엊그저께였어요 제가 그거 들여다보던 날이 그런 삶을 살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서 애토미 만나면서 나는 정말 여기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살아서 애토미 나가지 않을 거야. 정말 마음속에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못 살면 분명히 저 아이들도 또 나가지 가난하게 살 건데 정말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바로 본인들 마음속에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진수성찬의 밥상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각자 하나씩 다 차려드렸어.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을 내가 그걸 어떻게 떠먹느냐에 따라서 배가 불러질 수도 있고 게으름 피고 맛도 없어라고 안 먹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여기까지 못 올까 이유가 뭘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정말 그 마음 안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난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애토미 안 나가 못 나가 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애토미에서는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그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10년 만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도 오토 판매사 다른 강사 이야기를 매일같이 강의를 하나씩 들으니까 남편이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냐 이 사업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남편을 휠체어 태워서 밖에 세워놓고 본인은 강의를 듣고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 장애인의 남편을 뒷바라지 해가면서 애토미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됐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아파트 하나 주고 딸 아파트 하나 사주고 자기 하나 살고 이렇게 해서 한 아파트에서 손자 손녀때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못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손녀 그 다음 새 손주들한테 멋있는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더 열심히 해야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사람 얘기한 걸 그대로 다 저런 이룬 사람이에요 아들 딸 옆에 다 아파트 하나씩들 다 사줬고 지금 손주 손녀들이 한미 최고야 한미 최고 한미만 만나면 최고야 만나기만 하면 얼굴에다 대고 뽀뽀해 대고 끌어안느냐고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오늘도 지네들끼리 손주 손녀들 데리고 저들끼리 아이들 영화 보러 다 데리고 갔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못 갔어요 다 갔어요 어떻게 해요? 카드 하나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카드 줘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백화점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라고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은 목숨 걸든지 말든지 내비 두고 누구만 하면 돼? 나만 나만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런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구가 나를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줄 만한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입니다 유통 유통 유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제품 이 제품을 가지고 누구에게? 소비자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면 사업이 끝이야 우리는 끝 그냥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면 너무 쉬워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거절만 많이 당하면 돼 거절만 많이 당하면 알고 거절한다 모르고 거절한다? 모르고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거절하는 거예요 제품을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신뢰만 받으면 끝이야 그냥 우리는 근데 애터미 제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확실하게 좋아요? 네 그냥 내 거니까 좋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애터미에서는 뭐라 그래 소비자가 몇 프로? 92% 사업자가 8% 사업자가 8% 일반 다단계는 소비자가 8% 사업자가 92%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야? 공식적으로 나온 블루베리에서 이렇게 발표했잖아 소비자 92% 사업자 이게 다 뭐 때문에? 제품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는 2% 부족하게 사업을 하시라고 하는 게 내가 막 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받침을 누가 해주는 거야 제품이 해주는 거야 제품이 제품이 그 제품만 열심히 소비자들한테 전하러 다니시면 내 위시는 누가 제품이 해주는 거야 제품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92% 유통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용어를 내년부터는 못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직접 판매 직접 판매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조금 바꿔야 돼 잘 됐어요 다단계니 네트워크니 이런 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도 그런 말만 나오면 막 경기하잖아 그냥 다단계 한다고 유통이기 때문에 이 유통을 일반 사회에서도 유통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마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마트 옷가게도 있고 구두가게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 다 매몰 비용이 있어 매몰 매몰 비용은 뭐예요? 매몰 비용은 이런 뭔가를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야 보통 5천에서 1억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신문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2, 3년 만에 7, 80%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망한다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 망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망했을 때 매몰 비용 얼마가 남느냐 이게 얼마가 망하고 손 털고 나오는데 내 손에 1억을 투자했는데 나올 때는 얼마를 들고 나오느냐 이게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은 뭐든지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해서 망해서 나오는 게 유통이야 아 그런데 직접 판매 애터미도 유통인데 그러면 애터미도 뭔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뭐 투자하실래요 이제? 투자해요 안 해요 애터미? 시간 열정 막 여러 가지 좋지만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제품을 몇 가지 몇 가지 사용을 했느냐 이게 몇 가지 몇 가지나 사용을 해봤는가 나 애터미 제품 5가지 이상은 사용해봤다 아유 많으시네 10가지 이상은 해봤다 아유 역시 분당 탑은 참 대단하시네 제품을 내가 몇 가지를 써봤느냐에 따라서 써본 것 중에 유별나게 감동받은 제품이 나와요 10가지 써봤는데 10가지가 다 막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니고 10가지 중에 특히 내가 감동받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누구든 만나면 막 거품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느낀 점을 가지고 써보지도 화장품을 가지고 이 화장품이 젖장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고 써보면 바뀐 데는 어떻게 저는 그때 이제 안 발라보고 그거 뉴스만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미 제품 써보지도 않고 좋더라 이것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이야기하면 상대방하고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써보던 치약을 썼던 칫솔을 썼던 머리에 뿌리는 육모단을 썼던 뭔가 여러분들이 써본 제품을 감동받은 것을 그냥 침 튀겨가며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한 가지만 막 몇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굳이 비싼 해모임이니 앱솔론트니 막 이렇게 비싼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만 원만 있어도 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칫솔 천 원짜리 열 개 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몇 명 만나? 열 명을 만나 열 명은 상도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상도 책 쓴 사람 그 사람이 그 책 속에서 유통은 뭔가를 물건을 사고 팔되 사고 파는 물건에 의해서는 마진을 챙기고 그 옛날에 다단계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는지 마진을 챙겨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을 남기라고 그래요 사람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을 팔아서 마진 챙기는 사업이 아니에요 애터미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 치아 칫솔을 열 명 줬어 만 원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열 명한테만 딱 쓰고요 만 원 투자하셨죠? 더 하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열 명한테 문자를 넣든지 매일 만나든지 매일 매일 관리하는 거야 써봤어? 안 써봤어? 쓴다 안 쓴다? 안 써 안 써요 왜? 당장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렇게 판매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관리 사업이에요 관리 애터미는 제품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열 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열 명을 갖고 있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를 받으면 돼요 소개 소개 제가 이 사업 하면서 네 명 컨택했어 네 명 엄청 많이 했죠? 네 명 통해서 그나마도 한 명은 들어갔어 세 명 세 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 만에 얼마나 소비자가 늘어났을까요? 숫자는 말도 못하게 많지만 제 마트에 들어와서 제 마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갖고 나가는 사람이 눈탱이 하고 나가는 사람은 안 찍혀 건수로 안 올라와 허다못해 휴지 쪼가리라도 하나 사야 그 건수가 올라와 제 산화로 그런 사람이 하루에 하루에 3만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루에 3만명 3만명이 뭐 얼마 지나고 감이나 잡으시겠어요? 잠실 야구장 보셨죠? 축구장 조금 더 커요 잠실 야구장이 3만명 들어갔는데 3만명 와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이게 3만명 이야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가을 야구 있을 때 막 잘 가거든요 짬짬이 3만명이 거기 들어오는 게 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갔다 야 그럼 이 3만명 정도가 엄마가 매일같이 엄마 마트에 들어와서 물건 사간다 야 2만명 숫자가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얼마에? 하루에 몇 명 갖고 만들었어요? 3명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소개 이 소개가 일어나는 일은 뭐 때문에? 제품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이뻐서 물건 사주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는 단 1원만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옮겨 다니는 게 소비자야 본인한테 단 1원만이라도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써본 소비자들이 제품이 좋고 싸니 어떻게 해요?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재구매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도 그렇고 바로 이 제품이 애터미의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돈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애터미는 뭐가 없어요 이제? 진입비도 없죠? 진입비도 없지 유지비도 없지 그러면 애터미 하다가 그만뒀어 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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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애터미는 이 매몰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몰비용이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다 손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야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돈도 안 투자하는데 어떻다고요? 월 5천만 원을 벌자라고 외치시잖아요 회장님이 월 1천만 원씩 저축을 해나가는 일을 하는데 돈은 하나도 투자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막 너무 쉽고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해 유지비도 없어 진입비도 없어 하다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망하는 것도 없어 단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될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 행동 행동으로 옮겨서 어떻게 해요? 멤버십을 만드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 하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야 핵심 이게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고 또 제품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품이 제품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놓은 소비자만 있으면 또 사업이 되나? 그래서 1순위가 소비자를 만들고 2순위가 애터미의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 명을 가지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 파트너들을 다 성공시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애터미 할 사람 없어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고 내 파트너들의 멤버십을 만들어주는 건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만 하면 돼? 부지런히 안내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안내하는 역할만 내가 막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갖다 앉혀놓기만 하면 거기서 본인이 다 듣고 배우고 아 그러네 그러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많은 직업도 그렇게 많이 없어지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나 같은 가난한 삶이 또 우리 자녀가 이거를 또 상속받아서 또 사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세금을 4억 냈다고 했죠 세금만 그렇게 냈어요 제가 받는 수당을 가지고 이제 가난을 까딱했으면 안 만났으면 가난을 상속할 뻔했는데 애터미 만나서 부자가 된 게 뭐를 상속을 해야 돼? 제 코드를 상속을 하게 돼 코드를 아들 며느리도 사위도 요새 막 얼마나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임페리얼을 가면 내가 이거 상속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지네도 임페리얼인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코드를 사위에 환원하는 거예요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코드를 가지고 돈이 한 번 나오고 말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매월 나와 그래서 내가 복지단체 사위단체 몇 군데 이렇게 집어가지고 여기는 얼마 주고 여기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죽었어 그럼 매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기억이 뭐라고 기억해? 아 임페리얼 애터미 김연숙 사장님이 이렇게 매월 보내주고 있노라고 야 이게 꼭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게 아 이 뜻이구나 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뭘 남을 이웃을 언제 돌아다 봐요 언제 돌아다 볼 새가 어딨냐고 근데 이제 지금은 내 거 채워질 때도 다 채워져서 이제 이웃도 돌아볼 수도 있고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모르게 도와줘야 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결국은 코드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내가 임페리얼까지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환원을 하려면 사회다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러시아 쪽으로 뻗어가지고 막 그냥 러시아 6월 달부터 매월 들어가서 또 후원했잖아 매월 12월 달까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달달이 거기서 조그만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달달이 판매사가 하나씩 나와 판매사가 매월 그냥 원 데이 시스템이나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돈으로 한다라고는 그런 착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애터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멤버십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멤버십을 저와의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다른 거 없어 부조름이 발로 뛰면 되는데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이 가난한 삶을 저 아이들한테 또 상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막 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았지만 아이메 보면서 그냥 있는 게 다 날아가버리고 제가 잘못해서 날른 거 아닌데 연세도산에 의해서 저도 막 길거리로 쫓겼잖아요 그냥 30만 원짜리 월세집 가서 살면서 정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럴 때 애터미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 삶은 우리 자녀들이 살지 말아야겠다 목숨 걸고 해야겠다 목숨 걸고 아주 비행기 타는 일도 그냥 지겨워요 아주 그냥 비행기 타는 일이 아유 어떻게 하면 좀 그것 좀 안 타볼까 그냥 막 아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해도 회사에서 어떻게 가라 그러면 또 가야지 예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때 뭐 타고 가요? 아유 잘하시네 비즈니스 타고 가요 비즈니스 어제도 또 비행기 티켓 다 끊었어요 비즈니스로 다 끊어놨어 지금 해외 나갈 거 2월달 1월 2월달까지 다 끊어놨는데 비즈니스 타고 가면서 어제번에는 한번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등석 비즈니스가 없어서 1등석 끊었어 그랬더니 그 비즈니스 자리는 몇 개 되는데 비즈니스석은 네 자리밖에 안 되더라고 거기 앉았죠? 승무원이 오더니 일어나래 일어났죠 요를 갖고 와서 의자에다 요를 깔아주더라고 비즈니스상 또 이렇게 다르네 앉았어 또 일어나래 왜요? 잠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비행기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불 또 갖고 와 이불 덮으라고 잠옷 입고 이불 덮고 들어 놓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야 여기가 안방 우리집 안방이냐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그러고 가면 안 된가 천원짜리 칫솔 팔러 가는 거야 천원짜리 칫솔 600만원짜리 비즈니스 타가지고 천원짜리 칫솔 팔러 가는 거예요 칫솔 팔러 600만원 비즈니스 자리 끊어가지고 야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너무너무 신기해 아까 그랬잖아요 300, 500 버는 건 힘들지만 3,000, 5,000 버는 일은 쉽다고 아 초창기 시작을 할 때는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하느냐고 근데 진짜로 이제 돈이 벌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희한해요 막 이 생각하고 보이는 것마다 어 저거 저렇게 하면 돈 되겠네 어 저거 돈 되겠네 돈 되겠네 이게 보여요 아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회장님 말씀이 이제 막 하나하나가 제가 실직 그렇게 되어가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천원짜리 3천원짜리 치약 칫솔 팔러 6백만 원짜리 비즈니스 타고 간다니까 해외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는 누가 하러 가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스펙터 많고 그냥 똑똑하고 그냥 머리가 그냥 싹싹싹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지 이런 할머니가 비즈니스 하러 가잖아 이런 할머니가 치약 칫솔 팔러 그 한 전 세계 40여 개국을 여행 삼아 사업 삼아 갔다 온 것이 한 40여 개국 갔다 왔어요 해외를 지금 이제 머릿속에 딱 어떤 나라 그러면 그게 다 그려지고 어떤 나라 그러면 다 그려지고 이제 꼭 가보고 싶은 것은 이제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어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가보고 싶고 오늘 제가 이제 멋진 차가 하나 나왔어요 BMW에 이제 지퍼라는 차가 있는데 버튼을 탁 누르면 그냥 천장이 확 열립니다 오픈카 이걸 6월 달에 신청해 놨는데 이 차를 너무 이 차가 귀해가지고 이 차 받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게 6월 달에 두 군데 계약을 해놨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코팅하고 완전히 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가져가라고 연락 왔어 근데 가지러 갈 사람이 없어 내일도 제가 또 지방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못 가 그 차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서부터 그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 애터미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돈이 되니까 꿈 목록을 적어요? 안 적어요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꿈 목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백화점에 3층에서 쫙 내려오는데 저쪽에 BMW 매장에 아 그 차가 그냥 쫙 진열해 있는데 막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아우 내가 저거 그 옛날서부터 타보고 싶은 차였었는데 가사마자 층계 내려오자마자 딥딱 걸리 뛰어갔고 막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화장도 안 했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서 했으면 아마 그냥 그 차 그냥 거기서 바로 줬을 거야 제가 바로 저 진열되어 있는 차도 바로 팔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팔 수 있대 한 달만 기다리면 가지고 가래 일단은 자기네들 한 달에 거기를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있다 그걸 사겠노라고 계약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딜러가 자꾸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를 아래의 위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거 살 만한 할머니가 아닌데 나를 지금 갖고 노는 건가 농담하는 건가 아니 뭐 신청해서 얼마쯤 나오느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적 있는 걸 지금 사겠다고 자꾸 우겨 대니까 말이 이제 말 같지가 않은 거야 이 아줌마가 진짜 살 건가 안 살 건가 그 상담을 제대로 안 해줘 가지고 그 다음에 가니까 홀라닥 팔아버렸잖아 그냥 상담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그냥 100만원만 계약해 놓고 왔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동 쪽에 계약해 놨던데 그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 해놨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꿈목록에 뭐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우 멋있다 그러면 저거 사고 엑구스도 좋잖아요 근데 엔진은 똑같아요 K9 새로 나온 거 그것도 또 괜히 남 따라서 구경 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K9이 제가 벤치 갖고 다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재고가 한 대 딱 남았대 제가 원하는 색깔에다 화이트 안에 시트는 화이트 색에다가 한 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됐기 때문에 깎아주겠나라고 해서 의자 뒷좌석에 TV 두 대 300만원인데 그건 또 깎아주겠대 또 그거 샀어 차 이번에 또 샀어 몇 대야? 세 대가 되어버렸어요 차가 세 대가 되었어요 그 전에 제가 다른 나단계 때 성공한 리더가 보니까 차가 네 대야 뭐가 저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초상집에 가는 차 결혼식에 가는 차 놀러 갈 때 가는 차 다 다르대요 그렇게 우리 제 파트너 주진환 단장님은 포르세 포르세 하려고 저도 갔어요 다 옵션 딱 해놓은 건데 1억 6천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포기하고 이 차가 모양은 훨씬 더 예뻐요 주인 닮아서 어떻게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세요? 네 제가 아파야지 제가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제품 두 가지 회사 홈페이지도 없어 카다록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 갖고?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품의 가짓수도 수없이 많아 이미 성공한 사람들 너무 많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검토해 볼 일도 없어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 번 들어봐 주실래요? 처음 오신 분 참 복도 많으시네 올해 올해 애터미 만나셨어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뛰시면 애터미 만나나 안 만나나 어차피 1년은 간다 안 간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1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거야 어떻게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애터미 광고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구정광고를 통해서 애터미라는 사업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느냐 이게 나한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셔서 그래 복이 있으셔서 지금 바깥에 애터미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복이 없어도 없어도 더럽게 없지 어떻게 본인한테 애터미라는 정보가 안 오느냐고 저는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10년 만에 이렇게 저희의 삶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애터미 못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품 갖다 전달했는데 너나 해 너나 써라 아이고 그런 거 해니 참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그 사람 어휴 등신아 이렇게 좋고 싼 것도 못 쓰는 이 불쌍한 등신아 어쩌다 너는 복도 없냐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뭐라 그래요? 거절 당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단계 직접 판매는 제가 애터미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간단해요 그쵸? 네 유통이야 뭘 갖고 제품 갖고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 누구한테 소비사에게 신뢰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애터미 제품 써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안 좋아? 갖고 와 그걸 어떻게 해? 아 반품하든지 교환시키든지 회사에다 다 해버려 반품이 0.12 반품률도 거의 없어 반품률도 너무 좋으니까 반품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성공하는 방법을 이제 아르켜 드리고 끝내야지 어떻게 빨리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예 근데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어요 빨리 성공하는 방법 빨리 성공하는 방법 있어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뛰실 거야? 아무것도 애터미 돈 투자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한번 딱 맞으면 탁 쓰러지고 내일도 나가서 탁 맞으면 탁 쓰러지고 여기다 5천만 원만 이렇게 진입비 내놨으면 아마 그냥 탕 소리 나면 그거 다시 탕 하고 우리 보낼 거야 아마 5천만 원 투자해 놨으면 아무것도 투자해 놓은 게 없으니까 무슨 가짓말을 다 들으면 그냥 팍 쓰러지고 팍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꿈이었었어요 아니 누군 뭐 꿈꾸기 싫어서 꿈 안 꿔요? 다 꾸지 뭘로 이루느냐고 이 꿈을 뭘로 꿈 정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 꿈을 꼭 이룰 거야 이루지 않으면 나는 애터미에서 절대로 못 나가 저는 뭐라 그랬어요? 가족에게 이 가난을 상속시키지 않았어 저는 안 시키고 싶었어 이 가난을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어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시고 얼마 동안 인생 그 석세스에 갔다 오시면 목표 정하시죠?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어 인생 시나리오에 가서 다 적으시는 거는 장기 목표야 언제? 3년 5년 5년 후에 다 이루어질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단기 목표인데 이 단기 목표들을 그냥 너무 소홀히 여겨 소율이 이것만 잘 한 달 동안 경험을 하시면 2개월 동안 경험을 하시면 끝 우리 답 끝이야 목표를 정합니다 저는 장기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기 목표를 꼭 하셔야 되는데 제 강의는 초기 3개월이 유명합니다 회사에서도 명품 강의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기 3개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개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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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빨리 가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빨리 가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매일 나는 소비자를 3명에서 5명은 만날 거야 라고 단기 목표를 정하시라고 이거를 정하실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시간도 안 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뜬그름 없이 아 나는 하루에 10명 만나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루에 1명도 만날 수 있어 꼭 이룰 수 있는 목표 근데 1명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이거 1명 목표 달성 못했어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크게 하셔야 돼 못 들어간다 이렇게 크게 하셔야 돼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는 목표를 정하시라고 매일 돈 투자한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집에서 쉬고 눈 오면 쉬고 애경사 있어서 쉬고 맨날 쉬어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6개월 됐네 1년 됐네 그럼 뭐라 애터미 돈? 돈 안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방법으로만 했으니까 안 되지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이걸 이렇게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성공 못 하더라 오시라고 제가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 다 드릴 테니까 다 드릴 수 있잖아요 한 달에 7, 8천만 원씩 받는데 근데 그까짓 50만 원씩 왜 못 드리냐고 다 드릴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시면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마음속에 정하시라고 지금 명단 작성 다 하셨죠? 명단 작성 하실 때 사업자 명단 말고 소비자 명단 치약 쓸 사람 적고 치솔 쓸 사람 적고 샴푸 쓸 사람 적고 이렇게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적으셔 몇 명? 20명에서 30명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인 사람 뽑아내 몇 명만? 10명만?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사람 1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 10명을 하루에 2명을 만나려면 10명은 만나야 8명이 거절하고 그래서 2명이 만나 주는 거예요 8에 또 법칙에 의한 거에 뭐든지 근데 재수없게 가서 만났는데 그냥 8명이 다 거절해 그 2명 남았어 안 남았어? 그 사람이 해준다는 거예요 화토 치기 하면은 화토 안에 광이 몇 개다? 다섯 개 다섯 개 그러면 그거 한 장 한 장씩 뒤집으면 언젠간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유 이 얘기는 아주 많이 했어요 제가 어차피 48장 다 집으면 그 안에 광 다섯 개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다섯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집기 시작했는데 초입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다 8에 또 법칙에 확률 확률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매일 지킬 수 있는 소비자 또 매일 PV를 나는 내 능력은 2만 PV에서 3만 PV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하루에 1만 PV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이룰 수 있는 목표 소비자 만나는 거와 똑같이 뜬그럼 없이 나는 매일 같이 10만 PV씩 할 거야 근데 1만 PV도 못하고 아유 그래 안 되는 사업인가 비어 나는 못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건 목표를 세워서 그날 그날 하시고 하시고 나서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든다 자신감 용기가 생기는 거야 내일도 할 수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시라고 거절을 어떤 사람들은 또 재수가 전부 그냥 바로바로 또 그냥 3명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거절을 한 달 동안만 오늘부터 아 근데 지금 좀 또 연말이네 어떤 핑계 이유가 없어야 돼 핑계 핑계도 없어야 되고 이유도 없어야 되고 또 뭐예요 변명도 없어야 되고 뭐를 하려면 5천만 원 벌려면 5천만 원 벌려면 지금까지 몇 년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다 그냥 이렇게 살아오셨잖아 다 젊은 애기 하나 있더만 얘만 좀 그렇지 다 사실 만큼 사셨어 이제 다 그럼 애터미 만나서 꿈을 이룰 수 있고 한 달에 5천만 원 번대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요거를 누구하고 소비 스폰서하고 같이 앉아서 상담하는 거야 스폰서하고 또 하나는 매일이 아니고 월 원 데이 원 데이 석세스 또 센터 미팅 이런 거를 매월 하는 이 일은 좀 빠지지 말고 한 번 갔다 오면 다 안 돼 뭘 그렇게 다 하는지 그래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입도 못 열어 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은 다 다 아셔야 돼 우리 제 자취일 주진환 단장님 은행원 직원 계시죠 다단계 다 해보셨고 제 파트너인데 그분 처음에 나오셨어요 아휴 저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그분은 은행 지점장이잖아 나오셨는데 아휴 저기 석세스가 있는데 원데이 있는데 거기 좀 가셔야 되는데 요? 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 가요 안 가 안 가 거기 안 가요 한 번 갔다 왔어요 안 가요 다 안 가요 그분이 이 말 누가 좀 빠르시잖아 그래서 아휴 그래 거기다 한마디 또 했지 아니 사장님도 그렇지만 파트너들을 위해서 가셔야 되잖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휴 제가 막 얼마나 놀랬는지 그런 사람 쟤가 어떻게 케어를 해요 막 그러고 막 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제일 앞장서 갖고 시스템에는 필히 참석해야 된다고 강의하실 때 하시잖아 그렇게 강의하실 때 지금 처음에 몰라서 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오면 원데이 석세스는 필히 참석을 하시고 내 파트너가 없다라고 하면 더 필히 참석을 하셔야 돼 파트너 없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배워놓으셔요 파트너가 나오면 케어를 못해 그냥 그리고 엉뚱한 말만 해 야 배팅 쳐라 총판 하나는 해야지 뭐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 배팅 치고 또 다른 안에 있는 사람 또 유인시켜 갖고 너 잘하는 사람이라며 데리고 와 여기다 붙여 그냥 막 엉뚱한 말만 그렇게 막 해대는 거야 그 뭐가 안 돼서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파트너가 없을 때 파트너 없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배우셔요 열심히 배우시라고 애터미 문화에 맞게 배우시라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파트너가 나오면 잘 케어를 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도록 내가 자세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희한한 건요 파트너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으쩡 그렇게 보고 아직 못된 것만 배워갖고 그렇게 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저 리더들끼리 얘기할 때 그 얘기해요 아니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 행동인데 어떻게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하느냐고 아주 똑같이 해 똑같이 그 복제를 한다니까 그렇게 복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문화에 맞게 반듯한 스폰서가 돼야 내 파트너가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복제하면 좋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욕심은 많으셔가지고 다 그렇게 훨씬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래 그렇지만 누구를 닮는다 나를 닮어 나를 닮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똑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해보시고 나면 어떤 여기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이거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나도 소비자 몇 명 됐다 30명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더 만나러 다니지 말어 새로운 사람 더 찾지 말어 이제 새로운 사람 아까 제가 판매 사업이라 그랬어요 관리 사업이라 그랬어요 관리 그냥 밤이거나 가지고 팔러 다니는 사람이서 그냥 마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팔러 다니나 몰라 일반 유통은 팔아서 마진을 챙기고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를 남긴다?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아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오장육부 다 빼줘야 돼 근데 뭐 조금만 불평불만 하면 그냥 택태거리고 그냥 아이고 너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완성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완성도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 별 사람이 다 들어와 아유 저거 꼴드빙이 싫어 내 조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팔 하나를 딱 잘라버려 그럼 나는 뭐 되는 거야 이제 완전 장애인 되는 거야 이제 장애인 장애인 또 꼴뱅이 싫은 거 또 나와 저거 하나 또 잘라버려 그 다리 하나 없어 그러니까 깽깽이 짓고 다녀요 깽깽이 짓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완성도는 우리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사람 그리고 절대로 자른다는 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 안 따라오면 나 안 따라오면 넌 놓고 갈 거야 이런 말도 절대 하지 마시고 아 여긴 그런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다른데 거기는 그 스폰서가 하도 그 말을 하니까 그 밑에 파트너도 그대로 복제해갖고 뭐 어떻게 할만하면 너 놓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그런 말을 한대요 그렇게 아이고 아니 그럼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다 자르고 머리만 가지고 할 건가 머리만 할 건가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완성도는 우리 몸입니다 몸 우리 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조직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막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진 사람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지개도 제각자의 색깔이 있듯이 이 색깔이 다 합쳐지니까 그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조직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지만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자꾸 나에게 맞히려고 그래 맞히려고 자꾸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여기가 아니고 저기 다른데 다른데서 여기 이제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시다가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없으니 내가 상대방에 맞히려고 하시지 나에게 맞히려고 하시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멤버십 조직을 네트 그물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그물을 근데 너 싫다고 팍 잘라버리면 이만한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새어나가는 거야 물고기 잡히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걸 관리하셔야 돼 이제 지우지 마시고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 결과는 결과는 이제 관리야 관리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소비자가 나오면 제품을 써보면 이 사람들이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 그 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 갖다 던져놓고 쓰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어 뭐라 그랬어요?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이 들어가면 꼭 관리하셔야 돼 그래서 무슨 관리를 통해서 그 소비자한테 무슨 소리를 어 좋아 어 괜찮네 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 요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근데 갖다 던져놓고 관리 안 하면 요 소리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요 때 가서 카다록도 피고 니가 칫솔 치약 썼듯이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우리 이렇게 많아 그리고 카다록 펴놓고 보여주시는 거야 보여줘 그리고 니가 그렇게 써봤듯이 치약 써봐 괜찮았지? 치약 쓸 수 있는 사람 하나 소개를 해줄래? 그래서 30명을 가지고 한 명씩 소개받으면 몇 명 되는 거야 이제? 60명 이래서 소개받아 내려가는 일이 사람을 자꾸만 남기는 일이 우리 사업이에요 판매해서 마진 챙기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단기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결국은 장기적인 꿈이 빨리 이루어진다 늦게 이루어진다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빨리 하는 방법이야 매일같이 그냥 노는 사람이 있어 매일같이 매일같이 놀면서 언제 이렇게 멤버십을 만드느냐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 같은가 봐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 봐 나 저거 어려워서 못해 어려워서 못하시겠어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 건 너나 해 이게 상처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애터미가 정말 좋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가면 가진 화살이 와서 다 여기 꽂히면 뭐라 그런다고요? 아휴 등신아 너는 복도 없다 이렇게 좋고 싼 물건을 못 쓰는 등신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다 거절하면 아휴 내가 이 말년에 이게 할 짓거리가 없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돌아다녀야 돼 이거 내가 아휴 작은 작은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잃어보시면 큰 자존심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자존심 저도 얼마나 많은 작은 자존심을 다 많은 사람들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큰 자존심을 얻었더니 큰 자존심을 얻어갖고 그냥 지금은 저희 친정집이 친남맨인데도 한 명도 나와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막내가 하루는 약국 갔더니 거기 치약을 놓고 팔더래 그래서 어머나 이거 우리 누나가 하는 건데 여기도 이거 파시네 그랬더니 누나가 하시는데 애턴밀 사업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휴 안 한다고 아휴 이거 치약 얼마나 좋은 건데 하시라고 나는 지금 약국 하면서도 애턴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휴 우리 누나가 김연숙인데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김연숙이 그 사람 동생 되시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하라고 난리를 치렀나봐 그 약사가 전화 왔어요 누나 난 누나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로얄 워크샷 때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이 친정식구 언니 네 명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다 비즈니스 태워서 갔다 왔대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고 여행도 처음으로 가는 거니 막 엄청 그게 감동이 됐나봐 가족 중에 노래도 성공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으냐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데 막 박정수 임페리얼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날 스피치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가족을 우리 며느리 친정 부모님 사위 친정 부모들 다 모시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갔다 와요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정집을 한 번도 안 데려갔더라고 그래서 올여름에는 저희 친정집 올캐들 조카들 13명이 다낭으로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제가 비용을 다 들여서 같이 함께 갔지만 저렇게 좋아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돈 갖고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이게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도구를 에텀이라는 도구를 만났어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확실한 결단을 내리시고 죽기 전에 나는 에텀이 안 떠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이 가난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겠다는 결단만 내리시면 바로 이 도구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임페리얼까지 왔지만 이제 5천 대 5천이라는 PV는 다 넘어가서 3억 대 5억이 떠요 3억 대 5억이 그게 5천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 다 후레시아웃 돼 누가 에텀 미 보상 플랜은 정의롭다고 그러더라 정의롭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고 가면 여러분들도 물건 사셔 안 사셔? 또 사 그럼 또 매출 또 떠 그럼 제가 강의에서 매출 뜨는 거니까 당연히 저에게 뭘 줘야 돼요? 수당을 줘야지 근데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운 거지 근데 이 일은 계속 해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하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질 수가 있대 근데 두 가지 다 경제적인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시간의 자유도 제가 누릴 수 있지만 시간의 자유는 누리지를 못해요 양심상 못해요 정말 나 같은 부자를 에텀이라는 도구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같은 부자가 돼서 사시면 너무 좋겠어 여기 나와서 강의하는 게 힘들어요 처음엔 제 이름은 습자도 못 밝혔어 어떻게 떨었는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갖고 제가 놀잖아 즐기잖아요 즐기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많은 숫자를 갖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증거가 다 나와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애터미에 성공하는 것은 이미 보금이 있는 거예요 보금이 있는 거 보금이 있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휴일에 쉬는 것까지 반납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시간을 이렇게 다 투자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다 저같이 부자가 되실 걸 믿고 오늘 강의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